새우 로즈에 파스타 치우스 치우즈넥에 생각하시면 그녹포 아니고 오래된 점포 오래된 가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자입니다 오늘은 양식이 땡겨서 땡기면 먹어야지 오늘은 양식에 소주 한잔 때리러 가려고요 우아하게 지금 먹을 수 있어요? 지금 먹을 수 있어요? 혹시 저만 먹게 나오게 찍어도 돼요? 여기 앉을게요 새우 로제 파스타랑 자장나무 피자 그리고 소주 아무거나 남아주세요 소주 감사합니다 여기가 또 동네에서 또 가성비 좋고 맛있다고 동네에서 되게 소문난 맛집이거든요 여기 또 되게 좋은 게 이 소주를 팔아서 너무 좋아요 소주를 이 양식에 소주 한잔 때릴 수 있다는 게 아 뭐 와인 이런 거 좀 안 맞아 뭔가 격식 차려야 될 것 같고 아 저는 소주 아 아 일단 요거 샐러드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양식에 소주하는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소주 파는 데가 이런 거에 소주 파는 데가 많이 없는데 자기 집 앞에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 잔 때려보겠습니다 메인 기다리기가 좀 힘드네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식전빵과 샐러드가 나오는 게 요런 게 별거 아닌 듯하지만 요런 거에 한 번도 오게 되는 거 같아요 어 피자가 먼저 나왔구나 여기 이름이 자작나무 키친인데 이게 자작나무 피자라고 이게 시그니처 메뉴에요 여긴 먹으면 무조건 먹어줘야 돼 겉에 도우가 페이스트리여가지고 엄청 바삭하고 아니 바삭이 바삭하고 먹을 때마다 저는 이거 먹습니다 치즈가 소주를 안 때리고 먹은 죄 둘 다 연속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그래도 양식 먹으라서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 거 아닌가요 괜찮죠 사양이 많지는 않아 다행히 점심시간 지나고 와가지고 일부러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한 시간만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이제 아직 고요? 아 피자 너무 맛있다 우리 한 번 딱 찍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겠습니다. 치얼스! 아 맛있다. 진짜로 답심리나 전농동 요 근처 사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여기 추천할게요. 진짜. 가격 이상의 맛을 합니다. 옥타지역에서는 굳이 올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처 사시는 분들 답심리, 전농동 무조건 추천할게요. 아 칼은 다 피자 썰어 먹으라고? 응? 안 썰어 먹지. 이런 음식을 좀 더럽게 먹는다고 아 욕딸릴 것 같은데? 모르겠습니다.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. 아직 꾸리고 하지 않을까 있는 제 있는 제 모습 그대로 그냥 비춰드리겠습니다. 아 오늘 안주 초이스 좋은데? 음 솔직히 소주를 안 판다. 솔직히 밖엔 올 일이 없어요. 이거. 좋아하기는 하지만 굳이 먹으러 올 일이 없습니다. 남자끼리 먹으러 오면 뭐야 누가 여자랑 먹으러 오면 되지 누구야? 아 아 어렸을 때 20주 초반에는 좀 한스델리 이런 거 예전에 한스델리 되게 많았거든요.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한스델리에서 파스타 많이 먹었었는데 그 당시 한스델리가 파스타가 5,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. 4,500원, 5,000원, 5,500원 이렇게 되게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. 그때 왜 갔냐고요? 그땐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아 오늘도 너무 좋다. 이 맛있는 거에 먹었을 때의 그 행복 아 좋다. 아 맛있는 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? 뭔가 이게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딱 올라오고 치우스 치우스 이거 리코타 치즈 샐러드라고 하는데 리코타는 모르겠는데 리코타는 모르겠는데 맛있네요 일단 뭐 와 있어야되지 뭐 뭐가 뭔지 알았다 뭐하니까 그냥 맛있으면 되지 양식은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약간 노포 분야 그 노포 생각하시면 그 노포가 아니고 오래된 점포 오래된 가게만 하는 거예요 그 노포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잔하시죠 형님 형님 잔 드세요 형님 아 눈이 눈이 입었잖아 진짜 빼지마 진짜 아 예 형님 형님 아 아우야 너는 그렇지 형 한 잔 먹을 때 두 잔 먹어야지 아유 네 형님들 치우스 아유 쪄게네예 어..course... 뭔가 야해 누드야 쏙 뺏겨져서 우지 씁 쓄게 쯄게 만들어면 깨끗해져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 마늘빵도 서비스 주셨습니다 와... 어우 뜨거 한 잔 먹어야겠다 아... 또 여기가 마늘빵이 딱딱하지 않고 엄청 소프트해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요 치였어 자 다같이 다같이 이번에는 약간 맑은 소리로 갈게요 다같이 모여주세요 이번엔 맑은 소리로 쉬잇 귀엽어 흐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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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거 먹을게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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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노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거의 뭐 얼굴이 지금 방구들이랑 꿍꿍이 축하더라구요 할지는 얼굴만 쪄가지고 좀 빼야될 것 같습니다 수금 다 먹어야지 아아 좋아 약간 두부 수금 다 먹어야지 마지막으로 짜면 나오거든 막잔 오늘 잘 먹었습니다 치어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게요 얼마에요? 20,000원 주세요 파스타만 빼고 다 내야 돼요 그런거 안돼요 그런거 안돼요 파워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맛있게 먹어서 그러면 안돼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빵 하나만 주세요 수고하세요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청소년 부위에 피가베지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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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뇨 ùng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계속 이중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